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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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츠 이어서 가야죠 아 시작합니다 저번 주말에 하루에 2시간 2시간 나눠서 총 4시간을 해봤는데 처음 2시간은 진행이 굉장히 빨랐는데 다음 2시간은 좀 느렸어요 철을 캐지도 못했고 이번에 캘 차례가 온 것 같은데 한번 철을 캐고 다음 티어 넘어가도록 하죠 어느 정도까지 티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이 이제 최고 티어를 보여주고 그 과정을 내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음 티어를 해방을 하면은 다음 제작 목록 같은 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 출연하는 형식이라서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음량은 좀 작다 오디오가 낮춰져 있네 왜? 됐다 소리가 막 귀에 꽂아 꽂아 막히는데 배경음이 어디가 최고 티어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천천히 알아가는 걸로 하고 당장은 플레이 하도록 하죠 오늘 새로운 게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맨날 새로운 게임 하는 것 같아 스팀 게임을 거의 뭐 며칠하고 없애버리고 모바일 게임은 하루하고 없애버리고 모바일 게임은 유료 게임 사도 뭐 하루하고 없애버리니까 그 점은 쥐지긴 하냐? 쥐지네 쥐지는데 자리가 없구나 비치 에메랄드가 여기서 나오네 뭐 2백도 나 풀어서 다? 2백도 다 한 거야? 마커가 떠 있네? 사람이 있어 여기에?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익살꾼 여기 있네. 너 좀 사 갈래? 내 것 좀 사 가라. 음. 어어 버섯 2개랑? 비늘, 뼈, 물, 고대, 어금니, 호박 씨앗. 사막과일? 느낌이 안오는데 딱 뭘 팔아야 될지 당근, 루비나무 책, 좋아요, 팔고 진행하도록 하죠 은근히, 어 이거 뭐냐 저거? 나 여기 진짜 본거 맞아? 저런 애들 처음 보는데 나는? 졸라 세 보인다 왜 저렇게 세 보이냐? 다른 애들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아예 얼굴부터가? 약간 이제 개그 같은 게 있는데 얘는 개그가 없어 진지해 가면 죽일 것 같아 붙어봐? 1대1이야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실화니? 방어도 있어 어 엄청 느려 엄청 느리는데 범위가 엄청 길어 어 엄청 긴데? 정면으로 밖에 못 때려? 뭐야? 얼마나 막나 보자고 끈질기냐? 좋아 일단 단순하네요 노란색 포탈 조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노란색 포탈을 이제 사용하나보죠? 철, 철은 노란색 포탈부터 있나봐 근데 저거가 내가 들어온 덴가? 아 이어져 있구나? 아 이어져 있네 다음으로 나가려면 노란색이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나 이쪽인가 보다 그런 것 같죠?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찾아서 이걸로 이동, 이걸 찾아서 있지 아 저쪽에 있네 초록색은 뭐야? 초록색이 노란색이야? 기묘하네 이거 너무 오랜만에 했어 내가 좀 중간에 켰어야 되는데 거의 뭐 일주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켜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여기야? 대개수 앞에 길을 열려면 대개수 앞에 길을 열려면 흩어진 토템 조각을 찾아라 대개수라는 게 있나봅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장비 맞추고 싶은데 개수를 잡아야지 맞출 수 있나봐 난 조각이 뭐 너희가 주는 거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변신시키네 와봐 맞들이야? 잠깐만 죽겠다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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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뭐야? 아 저 호박 호박이 막아줄 줄 알았지 똥 게임이야 됐어 담벼 너 그걸 소환하는 동안 반피기가 됐지 하지만 죽을 것 같다 야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너무 시점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내가 헷갈려 다행이야 이게 센 거겠지? 센 거 맞겠지? 센 거 같다? 어 센서 다행이야 조금 볼만하네 그래서 멀 것도 많고 저기 나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애매하게 올려야겠냐? 높이가 좀 한 템포 높네 아 여기 끝이구나 그래서 막아놓은 거구나 일단 포털이 노란색 조각이 나온 것 치고 노란색이 뭐가 쓰이는지 모르겠다 저리로 가서 일단은 보긴 하자 저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다시 포털로 간 다음에 이쪽 포털 넣게 아니네 너희 집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집 아래에 있지 솔직히 어 위가 있네 얘네 집은 음 아 나 서서 회복하면 회복되지 이거 쾌고 회복이나 하자 회복시켜줘 어 천둥 게이트 천둥 게이저 다섯 마리 못지르기 여기 캐스트인가 보네요 눈길 가로채기 천둥 게이저라는 게 여기 없는데 저번에 나왔던 그 눈깔 괴물이죠 여러분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둘러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된다 아이스란데였나 그거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하자 처음에 할 땐 재밌거든요 나중 가면 질리는 거지 그쪽 장르가 처음엔 꿀잼이기 때문에 아 너무 막 주지마 아이템 템 창 없어 어서 내놔 이쪽이야? 이 미치라고? 막 떨어져 죽는 거 아니지? 여기 뭐 바닥이 다르다? 뭐가 다른 거니? 깨진 아 깨지지 않는 바닥인가 봐 여긴 여긴 거 같은데? 이 위인가 봐 여긴 여긴 거 같은데? 이렇게 캐도 아무것도 없다고? 뭐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캐 봐 길 열어준다 잘 모르겠지 봐도 모르겠어 이 근처에 오겠지 뭐 뚫린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포털이 그냥 땅에 묻혀진 않을 거 아니야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대충 열면은 나는 근처에 길이 뭐 보이겠지 생각했는데 감도 안 온다 야 어 뭐 열린 거 같기도 하고 아 저거 그냥 천장이야 여기가 아닌가 그럼? 이게 길이야? 아 그럴 리가 없지 길인데 막아놨을 리가 없잖아 여기를 좀 뚫어보자 좀 더 이쪽인가 봐 아 야 없잖아 아무것도 잠깐만 심각한데 여기 어 야 저 이쪽으로 가는 거니?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위나 뭐 어딘 거 같은데 열어봐 일단 이제 땅속에 그냥 박아놓은 거야? 그건 아닐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잘못 땅 켜면 떨어질 거 같애 개무서워 아 저 초록색이 안겹치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건가? 모르겠는데 나는 초록색이 안겹치는 포탈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초록색이 안겹치는 포탈인데 썰어지면 되지 생각이나 약간 다르다 올라가 봐 두 개가 돼서 더 어렵네 찾는 게 두 개가 돼서 더 어렵네 찾는 게 두 개가 돼서 더 어렵네 찾는 게 아 빠지면은 작살나겠다 야 나가버리겠다 괜히 가다가 빠지겠다 이거 어 약간 느낌이 안 오는데 그러면은 아 나는 파랑색이 안겹치는 공간으로 가면은 아래 뚫으면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여기라는 건데 맞잖아 여기 그러면은 저게 포탈이야? 내가 전에 갔던 데 같은데 떠있잖아요 지금 마크가 여기라는 건데 한 번만 더 캐 보자 이렇게 오래 찾아야 되는 게임이야? 무슨 못했는데 길이 없을까? 그냥 하고 가면 돼 그냥? 여기 같은데 당근 씨앗이 나와 밑도 것도 없이 당근이 있었어? 마이세다 야 어떡하냐 여기 맞는데 내 생각에는 아 아닌데 위에 위에 안 뜨잖아 어딨 어딨는 거야 마크 안 떠 이제 아 저기야? 근데 속이 비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안 풀었나봐 위치를 찾고 까문 거 같은데 내 생각에 올라가면서 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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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라고? 여긴 뭐야 그러면 아 저거 괴물 그거잖아 괴물 입 그치 가니까 안 나오냐? 괴물 입이잖아 저게 뭐냐고 저게 저게 뭐냐고 저거 어 이해가 안되네 게임 이거 이 위치라고? 아 이게 그러면은 아 이게 던전의 그거구나 뚜껑이구나 아 아 나는 떨어지 말라고 막아놓은 건 저렇지 아 상상도 못했지 나는 여기서부터 나가자 그럼 혼자 있니? 너는 분노를 쓰는 것도 아깝다 야 땀 캐지 말고 가겠습니다 그냥 올라간 데가 있네요 고정도 데미지로 나를 죽일 수 없지 자식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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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진 녀석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자 덤벼 저 어딨니 여기 깁냐 내가 왔던 것 같은데 아 느낌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은거야 안 맞은거야 아무래도 본 것 같은데 아 입구에 있네 NPC가 본거 맞네 어디서 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새끼 병신인가 싶겠지만 좀 지난 다음에 한 거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게 그동안 게임을 안한게 아니라 발로스게이트 엔딩도 보고 이것저것 봤기 때문에 그릇 그릇 너 기억난다 야 뭐야 뭐 준거야 에너지 크리스탈 뭐에요 들어오긴 했냐 템 창 없지 않냐 들어 들어왔네 왜 이렇게 많니 크기 대체 몇백기가 있는거야 갈까 갈까 토템 조각 같은거 줄줄 알았는데 딱 그런 느낌 없었습니다 올라가 지금 뭘 올라가 길이 없는데 쟤 이쪽이었나 올라가는게 여긴가봐 찾았네 내가 그럼 어 원래 못 찾았던거네 활성화가 됐네요 찾으니까 아니씨 이런 데 있었다고? 여기 가까운 데였어? 그래서 가자 결과적으로 도달만 하면 되지 뭐 다음 단계로 가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철같은거 간 다음에 소템 조각인지 뭔지 모으러 가죠 내가 원하는거 일단 철이야 뭐가 있는거 같긴 한데 구리로는 후달려 보내줘 여행의 평원 어우야 자 네 발루스 게이트 엔딩봉이 진짜 크긴 했는데 발루스 게이트 반년 가까이 있군요 발루스 게이트를 반년한게 아니라 토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사고 발루스 게이트 원투 이렇게 이어서 갔는데 발루스 게이트 2랑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보다는 그 토먼트에 있는 아이템이 초에 구현화가 되있죠 설정이랑 여러가지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 뭐 3개 다 비슷하게 싸잡아서 계산하면 근데 이번에 아이스 아이스 윈드 데일인가 뭐였지 이름이 어쨌든 그 게임도 제작사와가 비슷하니까 아마 비슷하게 아이템이 얻으면 될 것 같은데 반년이야 거까지 해서 저거 위에 뭐 돌멩이 뭐냐 저거 농부다 어 야 미안해 거절할 생각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일단 갖다 줄게 우리 어디였죠? 가을 온천이었나요? 내가 어디서 왔지? 가을 온천이었나 보다 만들어 줄게 구리고 갱이 달라는 거 보니까 약간 철 없는 거 아니야? 막 갔는데 맞냐? 아니구나 어딨냐 그럼 취소해주라 착각했어 어디야? 아냐 여기 아니라 그 좀비 있던데요 그 좀비 있던데요 잠깐만 나 어디 온 거냐? 모래 아니야 아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맞네 여기 뭐야 여기 너 같은 애도 있었냐? 이 동네 나는 아니 포토를 나오면 항상 집이 보였으니까 어 잠깐 부담된다 야 아니 포토를 나오고 나 바로 집 있지 않았나? 이상한 애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상한 잠깐 슬라임 슬라임 밧댔어 횃불 6개랑 조각 자 우선 구리 주개가 필요한 거 같죠? 구리 주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 만들어? 석탄도 100개나 있네 열심히 만들자 벌써 됐어? 나 두 개 가져가자 나중에 가져갈래? 여기다 들어가 있어 거슬리긴 하는데 아 거슬린다 안 되겠다 거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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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자 잘 가져갔네 어디였지? 가냇봉울인가? 여행의 병원이구나 여행의 병원 갑니다 여행의 병원 갑니다 시간을 그냥 삭제해 버려 게임이 가져왔어요 아 대낮이니? 아흐흠 몰랐지 대낮이 필요하구나 대낮이 되냐 내가? 대낮 같은 게 있어? 어? 봐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바로 옆에 보이네? 어 이상하다 분명히 저거 안 보였 것 같은데 저런 게 있었나? 난 바로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인가? 구리니까 당연히 구리주개 필요하겠지 어디서 오깨이 어 버려 필요 없어 낫 없냐 낫? 재단으로 만드는 거야? 어 그래 무기네 무기 무기계열인가 봐 무기계열인데 지금 그걸 농사를 짓는 거지? 재단이라는 게 필요하네 그러면 작업대에서 야 이거 이건가? 이거네 아 이거 여기 있구나 너가 만들어 주는 거구나 개뜬금 없네 이거였니? 비치빛 에메랄드 가루 어 이런 것도 있어? 에메랄드는 나 있잖아 에메랄드 가루 금방 만드네 금방 만드넬을 떠나서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니냐 다른 것도 좀 써볼까? 불 같은 거 어 어 쿨타임이 있어 데미지 오오 야 치유도 있네? 모루 분노 파쇄이 도약 크레이 그레이터 화염구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자리가 좀 부족해 솔직히 자리를 잡기가 좀 애매하다 빼놔봐 주고 또 만들어 보긴 하자 몇 개 필요하니? 염구 다섯 개랑 여기 있지 다 붉은 거 그치 좀비 거랑 빼 이것도 빼고 어 야 이거는 그냥 붙여놔야겠다 벽에다가 또 못 얻을만한 거 있나? 루돌프? 아 루돌프 저런 거 갖고 가야되나? 뭐야 크론트들 왜 저기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하고 저거 여섯 개 필요해 여섯 개가 되니? 여섯 개 안 되는구나 갔다 와야겠다 그럼 여섯 개 하려면 열 두 개를 모아야 되네 열 두 개를 저 마너 짓는 동안 갔다 오면 되겠네 로딩도 빠르고 그만 그만 가겠어 좀 써봐야지 무엇보다 스킬이고 스킬이 마너 소모가 있지 마너가 없는 게 아니지 내가 착각했네 내가 그래도 뭐 써봐야지 한 번쯤은 일단 네 개 좀 많이 있는 데서 켜고 싶은데 팔파리 일곱 개 아 이렇게 뭐 캐고 이러는 거 너무 싫더라 사람이 못됐나봐 몇개야? 아 뭐 나중에 세 네개 더 먹어 다섯개 더 먹은거야? 아니잖아 아 하나 더 하나만 줘 그렇지 여기저기 있네 좀 더 캐갈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그만 캐 네 가자 레벨업도 무난하게 할 것 같고 지금 9레벨이죠? 10레벨 찍으면 새로운 기술 생기니까 또 보고 볼 수 있는게 맞네요 내 생각에 상황에 따라서 금방 엔딩 할 것 같아 잡몹들 때리는걸 보니까 약간 먹먹하긴 한데 5레벨 주시구요 6개 필요하던가? 6개 필요하네 5개 염구 하나 주시구요 아 이거 하고 해야 돼? 귀찮은 놈들 사냥이나 하자 레벨을 올리자 5 우리 한방 이냐 유아 겸치 겸치 똑같이 준다 야 잡기 쉬운 거 뿌리지 뭐 페널티가 있지는 않네 내버려면 하지 먹으러 빨리 건설됐음 좋겠어 덤벼 미개한 슬라임놈들 이거 그렇지 레벨업 그렇지 10레벨 집에 가서 보자 아 아 다다다 아니 아니 올 수 있네 올 수 있네 볼까 글력 아 재수 없게 44 야 쓰러트린 뒤 체력을 회복합니다 피해를 받을 때 체력이 낮아지면은 10초 동안 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90초에 한 번씩만 발동됩니다 아드레날린 할래 아드레날린 아 레벨 30 넘게 있나봐 아 30까지 있네 딱 많이 있네 레벨 한 번에 그레이터 까지 볼까 그레이터 염거 있어 그레이터 그냥 써버리냐그렇게 뿌식하게 만화가 엄청 모여 자네 그레이터 염구 o o 180 이어 평타가 몇이냐 평타 90 이어 아니 원거리 수단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자 좀 광역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 게임은 뭐 기본적으로 광역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하자 회복도 가져갈까? 회복은 좀 오바인가? 어차피 힐 되는 거 많으니까 회복되는 거 평온으로 여행을 떠나죠 빨리 대답도 생겼겠다 저거 뭐냐 쟤네들은 뭐 이상한 게 있다 야 쟤네 철도 끼고 있는데 아 자꾸 방석이 망가져서 내 손톱과 살 사이를 찔러 너무 고통스러워 숫돌 필요하네 숫돌 뭐 쟁여놓은 거 없니? 바로 쓰면 안 되냐 그냥? 아 뭐 이거밖에 안 차 좋아 린다야 1500에 50 완료 1500이나 주네 도움이 필요한 농부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그냥 같이 진행하죠 어차피 또 보게 될 텐데 붉은 애들은 그쵸? 어차피 나중 가면 또 나오겠지 뭐 돌아간 데 없을 수도 있잖아 난 여기서 철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기미가 안 보인다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보스를 무척 거쳐가야 되나봐 야 맵이 좀 예쁘다 이 밑에 포탈 있겠지 뭐 포탈 있는 맵이긴 하니? 붐 두 개나 있니? 보자 아 끝이네 아 그렇네 이 맵의 끝이네 여기도 철이 없는 거네 그러면은 철을 먹을라면 일단은 그걸 해야되고 여기 소템 조합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아 말 안 돼 체력 차냐? 찬 거야 5%? 아 차네 찔끔찔끔해지면 차네 어 좋아 좋아 차는 거 맞지? 뭐 랜덤 아니지? 쎄한데? 떨어지는 데가 있고요 저기 먼저 가보죠 그럼 아 너 자꾸 그럴 거야? 아 얘는 진짜 극혐이야 내려오라고 그래 30차네 멍청한 멍청한 게이죠 어 전사 너무 세다 근데 뭐 다른 제곱 안 해봐서 뭐가 센진 모르겠는데 그냥 쎄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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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가 되죠 내가 넣는 딜감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손에 뭔가 잘 맞는데 힐터가 막 돌아서 때리고 그러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초점이 다 잘 맞춰 뭔가 괜찮아 움직임이 깔끔해 자 보기에 쉬워보여도 조작감이 어려운 게임이 있고 조작감이 쉬운 게임이 있는데 이거 쉬운 게임이라서 되게 편하다 마음이 뭐니? 게이저 둘이니? 어 풀피야 계속 넘나 강력한 거 술집이니 여기 뭐니? 비밀벽이냐 이건? 아니지? 대형 배럴? 대형 배럴? 어디 써먹는 건데? 가구야? 때려다 배럴같은 소리하고 있어 어디서 가구 안 써 난 전사의 집에 가구는 필요 없다 내 집엔 컴퓨터만 있으면 돼 전사랑 법사 공수 다 다르겠지 여기? 전사가 저기 탱커인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아이템만 봐도 그렇고 맵이 다 똑같이 생겼어 음 겨우침 안 해준다 야 길다 되게? 오우 예아 아 치사하게 뒤에서 폭발탄과 전기서경 이런게 나왔어요 나중에 맵가면은 전기 성능 생기겠지 뭐 이미지가 에밀를 드는데 사파이어 아닐까 원래는? 전기만 없을 수 있잖아 짠? 짠짠? 뭐임이거? 오 망토같은거 나왔어 망토 맞죠? 아 너무 애매한데 이거 버리자 이거 그냥 나중에 캐면 되니까 오오오 망토 생김 돌아갈까 이제? 다 낀 것 같은데 가넷봉우리에서 이거 뭐야? 해골 무리? 치명타 3% 늘었어요? 나 채팅창을 팟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로 보고 있었네? 팟업으로 봐야지 시청자 수가 적어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텐션이 안 떨어지거든요 은근히 괜찮아 교육지책이 학고방에 교육지책 좋아요 이게 해골 무리야? 아 너희가 해골 무리구나 별로 세 보인다 야 넌 둘이니까 너한테 걸래라 뭐 뜨는 것도 없이 그냥 오는 거야? 오야 뭐야 허점파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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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은 높지만 허점파시구만 분노 속 싸워야겠는데 얘는 아 이거 무찔러야 돼? 냉동해골이랑 불타는 해골 무찔러야 돼? 졸라 많네 여기 덤빌 생각 없네?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어디 가세요? 뭐냐? 덤벼! 이대로 덤빌래 그냥? 넌 안잡아다 야 아 너 방향전환이 느리구나 약간 이제 내가 먼저 고르면은 따라서 때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네 뭐 한 거야? 아 느린 친구구나 역시 유아용 게임이야 적당해 이런 편함을 원했다고 쓸데없는 난이도보다 편하게 가자고 가고 싶어 이제 난 어려운 거 싫어 너부터 제거를 해야겠구나 헐로에서 6레벨이야? 빨리 와 담벼 어 잠깐만 어 감절로 했잖아 잡아 어 별로 딜도 안 들어가네? 너 불속성이라서 불 안 통할 것 같고 어 왜 이렇게 처음 왔냐 너가 더 너가 들어가지 않을까? 어 별로 안 들어가 평터보다 약해 버려야겠는데 이거 그리에이터 아리네 뭔가 좀 순순하네 냉동이가 냉동이가 딜이 약한데지 좀 순순한가 봐 아닌가? 아님 말고 불피네 담벼 걸어도 피해지네 아 참 거 핸드 더 넣고 싶단 나의 욕망이 어 뭐 나왔어 아 트로피구나 당근 씹어 버려 덤벼 냉기가 이라도 번개 같아 쟤는 때리는 게 바보 됐죠? 한 칸만 높으면은 못 때리는구나 너는 어 멍청이네 멍청아 어딨어 여섯 마리랑 메이플스토리야 이거 나 이거 안 쓸래 쓸모가 없어 버릴래 그냥 어 개 쓸모 없어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솔직히 왔는데 뭐 재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귀찮기만 하네 없는데 다 박멸되는데 어떡하죠? 있어야 잡는 거 아니냐? 있을 리가 있네 이런데 아 저기 있다 쟤데나 봐 일단은 할로부터 잡자 완고르 딜러 오면 짜증나니까 아 저쪽에도 있네 야 나 너무 정신줄 웃는다 야 들어와 아 잠깐만 나 뭐하냐? 이리 와봐 아 잠깐만 때리지 마세요 너무 때리고 싶어하는 나 욕망이 회피를 막아 어 야 많이 채워준다 야 얘가 많이 채워주는 놈이네 아직까지 반이야 냉동은 반도 안되고 3분의 1이고 아 거기 잊지 마세요 떨어지겠다 야 바본데 얜 내가 바보다 근데 뭐 달질 않아? 많이 채워줘 이제 맞으면 싸워야 딜이 더 들어갈려나? 이대로 해도 되겠어? 이대로 해도 되겠어? 음 싸워라 다음 손님 모세요 체력도 안찍어도 되겠다? 당장 뭐 이런 류들 나오면은 체력은 필요가 없을거 같네 아침이라서 사라졌어 넌 안 사라지냐? 내가 좀 질리는데 사라지면 좋겠는데 적이 짱 많아 덤변마 아 이거 이렇게 쓰는거야? 오우 예에에에 아프지 요 놈아 죽엄마 한꺼번에 덤벼 같이 때리게 같이 안 떨어지냐? 방금 9999던 줄 알았어 방금 9999던 줄 알았어 두개 잡는게 더 빠르긴 한가 이거? 내가 내 내가 죽는게 빠를거 같은데? ㅋㅋㅋㅋ 어우 뭐 닿는거야 저 불? 뭐 안 뜨는거 같아 데미지? 쟤네 둘 잡으면은 약간 맞네 이제 이 데일은 좀 빡세네 욕심이 날 죽일거 같애 그렇지 냉긴 호구야 안 맞는다 그정도로는 그정도로 맞을 수 없지 뭔가 3마리나 나왔어 내꺼 얘도 3마리 나오니까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만큼 들어가 좋아 그냥 잡자 22분 남았네 시간 제한도 있네요 뭐 줄라고 이렇게 해놨어? 깨면은 뭐 줄건데?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거 주는거 아냐? 사실 기대된다? 아 너 왜 자꾸 열심히 때려 냉기는 열심히 안 때리는데 넌 왜 실제 없이 때리냐? 야 너 왜 그러냐? 땡기분만큼 때리는거야 네가? 계속 때려 얘는 아 진짜 너무하네 얘 내가 때려야지 나는 이거는 메이플 하드 잡는건데 이거 불러다니게 할거야 나 귀찮게 저거 뭐야 5번 이거 구르초 마스크 야 잠깐 피했다고 풀리는거 봐라? 한 세트 남았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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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여기로 하자 덤벼! 나 맞은거야? 왜? 뭐지? 나 피한거 할지도않은데 피해졌어 나 피한거 할지도않은데 피해졌어 뭐 어떻게 된건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준거야 뭐? 준거니? 준거니? 하하 준거니?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열쇠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 못찾은 NPC도 있고 가자 일로 아 괜히 잡았어 경험침 많이 먹긴 했는데 이게 다야? 짜잘이 잡는게 더 낫어 저럴거면은 뭐 노란거 주긴 했는데 뭐 노란게 뭔 상관이야 빨리 가자 아 왜 여기다 설치하니? 옆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럴거야? 이거 이정돈 보내줘도 되잖아 아 치사하게 말이야 어딨어 그냥 재단 부수고 들어가면 안되나? 흩어진 토템 조각이 뭐야? 흩어진 토템 조각이 뭐야? 흩어진 토템 조각이 뭐야? 찾아보자 포탈 포탈 라이츠 흩어진 포탈 라이츠 캐스트에서 바를 수 있는 초록색 구슬을 넣으면 된다고? 아 나 꺼버렸어 아 나 꺼버렸어 잠깐만요 그니깐 초록색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 구슬 주는 걸 못 받았는데 캐스트 깬 거 같은데 나는 못 잃는 건데 캐스트가 여기는 내가 주는 거야 캐스트? 줄 생각 없니 캐스트? 난 열린 마음이야 언제든 저도 좋아 아아 뭐 이런 거였냐? 반품이요 야 꼬마 꼬마란다 유령 열어줘 이게 아닌가봐 여기 물음표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물음표 누구니? 감도 안 온다 야 나 다른데 갈래 여기가 열쇠 아닐까? 저 검은 저 황금 열쇠가 저기 제가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열쇠를 둔 거겠지 열쇠 표시가 있어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이쪽 동네가 이제 저 녀석이 됐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우 두야 어 야야야 뭐야 나 일로 왔어 참새우사 아니냐 여기? 아 여기 아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 건데 비명의 모래구나 좀 쎄다 야? 좀 쎄다 야? 나도 상당히 쎄진 줄 알았는데 아니냐? 찾아보자 한 번 더 음 월드 어 다음선 진입을 하려면은 포탈에서 보스를 쓰러트려야 된다 음 보스가 보스를 잡는 이상한 토템을 먹은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보스 저거를 못 찾은 사람이 있다네? 그럼 나는 오는 과정이 먹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캐스트가 없어 어 아니 아 아 아 아 음 내 동네에서 하나 못 찾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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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를 깨면 준다 그랬잖아 퀘스트 퀘스트를 줄만 여성한테 가야지 지보는 전에 한번 깨고 갔을 때 아무 말도 안했으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겠지 퀘스트 없니? 나 NPC 하나 안 만났다는데? 내가 못 만났다는 거는 못 만난 녀석이 약간 이제 메인이라는 거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놈인데 내가 못 찾은 거 아니야 그냥? 어딨냐 그러면? 보이는 데 있으면 안 될까? 해충구제 저건가 보다 해충구제 근데 어디야? 해충이 어딨어? 우두머리 크런트 세 마리 물리치는데 이 맵에서 이 맵에 우두머리 크런트가 있다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퀘스트가 있는 건 알겠는데 퀘스트를 뭐 어따가 갔다 박아야 되는 거야 어디 뭐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거야? 이쪽 포탈은 갔잖아 이미 여긴 없잖아 있었으면 잡았겠지 이미 하나라도 니 지문이니? 미안 떨어지기 싫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네 어 내가 해놓은 데다 보카사 자랐구나 오래 걸린다 자랐는데 보카사 자랐다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석탄이 있네 석탄이 있네 뭐 있긴 한 거야? 있을 수가 있어 성체가 이미 성밖에 없는데? 여기 넓은 것도 아니고 성 하나 꼴랑 있는데 여기 크런트가 있다고? 내부에 있나? 내가 안 가본 데가 있나? 되게 코앞인데 내가 몰랐나보다 꼴을 보니까 어딘가 좀 가까운 데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크런트 캐스트 누가 준 거냐? 지금 크런트 캐스트 누가 준 거냐? 어 어 짜증난다 뭐 필요 없어 구리 걸쇠 구리 걸쇠 구리 걸쇠 구리 걸쇠 구리 걸쇠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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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지 그냥 뭐 있는 거 아니지 뭐 대화가 안 뭐 대화만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대장공장인데 대장공장인데 어 물약 파네 괜찮은 물약 파네 물약을 돈 주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애 무한대기도 하고 무한대였나? 무한대겠지 뭐 아님 말고 어 어 잠깐만 어 왔잖아 여기 왔던 데일 거 아니야 당연히 어 어 어 어 뭔가 있을 텐데 어 어 뭔가 있을 텐데 어부도 너 횟풀 없냐? 있지? 그런 데서 기어 나오세요. 저기 있다 길이? 아 잠깐만 하지 말아봐 가서 죽여볼라 죽여! 죽여볼라! 죽여볼라 이거! 해풀 나와! 아 자리 드럽게만 차지하네 오 야 뭐 상자 있어 길도 있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맵의 그 비밀이 폭화 소형폭탄 폭탄 별로 안 센 거 같은데 용도가 다른 거 같은데 생각이랑 비밀상인이다 레벨업했다 도둑이구나 오 폭탄상인이네 여기는 너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 없니? 크런트 없니? 크런트 없니? 크런트 깨로 왔는데 하는? 심지어 길이 좀 한 군데가 둘러있던 게 아니었네 근데 내가 못 찾은 거야? 와 여기 구석에 장사하시네 장소 되냐 이러면? 장소 되냐 이러면? 장소 되냐 이러면? 잘하자 !!!! 는 !!!! !!!! !!!! !!!! 이 정도면 거의 비밀상점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졌다가 짓냐? 내가 지으라고 여기다가 이씨 안했어? 저도 지워 기분 나쁘게 안 보여 하나도 그렇게 잡지마 나 놀라 아 더 돌아야겠는데 이거 mpc 다 찾아왔고 이제 크론들 찾았는데 정말 중요한 크론들 못 찾았네 이게 있으면 나 여길 둘로 봤다는 건데 인도 둘로 보지 않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왜? 제가 바꿀까봐 번개로 바꿀까봐 함부로 못 건들겠네 놔봐 됐다 임무 완료 가무치 죽어가지 아 저 길드마스터야? 의뢰인이? 이리 가 이리 가 어디였더라? 흠흠흠흠흠흠 아 아 저기구나 야 개같은 거 이리로 가 저렇게 잘 만들었어 진짜 락커한테 돌아가라고? 리커? 리커가 누군데? 얘한테 돌아가라는 거 아니었어? 리커가 누군데 어디 있는 놈인데 길모한테 가라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 어 윈데? 위에 있다고? 진짜 나보다 더 위에 있네 길모보다 위에 있네 까레토 니가 도둑놈이잖아 도둑놈 도둑놈 저 위에 있다고? 저 위에 mpc가 있어? 심지어 내가 만났으니까 저기 뜬 거 아니야 어머나 아 너가 그 쓸모없는 궁수구나 완료한 건 어 저기 뭐 있다 뭐 떴다 지금 살지? 어 그 정도는 안 죽지 나는 짬밥이 있는데 수락 수락 나무다리 두 개를 저런 것도 있구나 나무다리를 제작하라고? 뭐 어떻게 제작해 뭘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다리? 뭐 티어 업이고 너무 뜬금없지 않냐 다리라고? 나무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저기 막막한데? 다리를 만들라고? 다리를 만들라고? 다리를 만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뭐 그런게 돼? 근데 이거 가구잖아 가구 그래 다리를 만들라는 건데 나무다리라 다리라니까 다리 있니? 안 보이는데 나무다리라는 게 있다고? 나무다리라 나무다리라 스킬 방어구 소모품 스마일 스마일 키를 소환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다 다음 피어겠지 철인데 작업 때도 플러스 했고 막막하다 당연히 여기 일리가 없어 사야되는 거야 나무 다리를 혹시? 제접복 같은 거를 받은 게 있냐? 아니 나무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개뜬금 없네 진짜 다 부셔가지고 가져와 버릴까 내 걸로? 뭐 알려주고 만들라 그러던가 없어 그냥 목록에 가보자 모르겠는데 난 유용사상에 아닐 테고 울타리 별게 다 있네 아부드 마네킹도 있어 이쪽 라인이 아닌가 봐 위쪽 라인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제조법이 없는 거야? 원래 준 건데 내가 혹시 뭐 버렸다거나 아니지? 아니 원래 있는 건가? 내 슬로우를 내가 못 찾은 건가? 근데 못 찾았다고 하기엔 너무 막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얻는 거면은 이상하지 비어있는 섬 소유증서 뭘까 저거? 한번 사볼까? 저게 뭔데? 진짜 슬롯에 있나봐 진짜 슬롯에 있나봐 이게 뭐야? 어? 안 보인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기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작업소에 갈 수 있어 가구 같은데 가구도 이상하지 가구라고 하기에도 가보자 한번 집으로 근데 뭐 될지도 모르잖아? 으으으으으음 너 졸림냐 게임이 어 야야야 선생님 여기도 있냐? 기분 나쁘게 이상한 놈들이네 상자나 만들자 아 당근 내가 해놨구나 여기다가 아 당근 내가 해놨구나 여기다가 아 당근 내가 해놨구나 여기다가 이상한 거 잔뜩 있어? 이거는 가져가자 이것도 이것도 안 먹을 거 아냐? 빼다 많이 뺐네 아 아 잠깐만 이거 싫어요? 아 아 아니 없 어떻게 만드는 건데? 나무 나무 다리 한번 쳐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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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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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가는게 맞아 아 그냥 가서 누르면 되나 아 혹시 가 남 옷을 나물 슬롯에 등록해 놓고 누르면 되는 건가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 나한테 아 아 아 아 아 나무 가지가 봐, 자리에서 오십시오 아니야 두개를 제작해서 심연위에 지정된 장소에 놓으래 나무를 뭐 올리면 따단하고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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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르겠어 이 장이랑 뭐가 다른데, 아, 씨, 아무리 하기도 약간 이상한데, 나? 진짜 있는 거야? 아니, 없어 나무 다리 여기 이름 뭐야? 참새 요새였나? 참새 요새, 나무 다리 교량 공사 교량 공사 근데 지금 뭔가 잘못한 거지? 지금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아니, 아니,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있어? 있다면은 찾았겠지, 진작에 없으니까 못 찾은 거 아니야? 어, 이상하네 이거 작업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 손에서 제작되는 거... 겠지? 스톡 제작 스톡 제작 목록을 봐서 어렵지, 안 할게 nodes 상대 사기 장 usually 촬영 저렴한 나무 저희가 감도 안 오는데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가 없다는 건 이거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자리가 하나야 다른 한 위치로 가보자 거기 가면 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저걸 한 다음에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없어 위치가 지금 없지 자리 하나를 깨보자 깨 깨 몰라 깨 이렇게 해서 하자 어때? 문제될 거 없잖아 어따 했냐? 이리로 와서 깨 어 망했다 잠깐만 잠깐만 뭐 1인칭으로 보고 그런 거 없어 시프트 뭐 R E 뭐 그런 거 없어? 뭐 주민도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내려가서 그냥 아래쪽에서 그냥 박자 막아놓고 다 캔 다음에 막아놓고 다 캔 다음에 불어 가야겠어 불어 가야겠어 이렇게 해야돼 게임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돼?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 뭐 하다 보면은 아마도 그만 그만 그 인터넷 끄자 아 아 너무 힘든데 갑자기 아 몬스터 보스 잡는 거 보다 더 힘든데 이거는 확 지치네요 진짜 생기면 아 야 뭐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거기다 왜 설치해 그거를 설치가 안 되니? 잘못 생각했니? 아아 저거 부수고 설치해야 되는구나 혹시 뭐 저 정제된 블록으로만 되는 거야? 됐어 됐어 됐지? 나는 땡방에 온 거지만 뭐 네가 좋다면야 상관 없겠지 근데 뭐 안 줄 거냐? 뭐 그 초록색 똥 같은 거 안 줄 거예요? 혹시 뭐 얻은 다음 버렸나 봐나 그냥 혹시 진짜 버린 거 아니야? 버렸으면 경고가 떴겠지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럼? 바빠 아 아 야 그냥 왜 ! 아 소형맵의 열쇠 mpc가 잘려나가서 안 나온다고? 어? 여기 그 나오는데? 어 진짜야? 잠깐만요. 어 진짜야? 아 이거 이름 뭐였지? 포탈라이츠 포탈라이츠. 비명의 뭐래. 열쇠 맵에 mpc가 잘려서 안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언제적 글인데 이게? 아니 5월 21일인데 몇년도 5월 21일이야? 올해? 올해여? 어 그러면은 그냥 안 나타나는거야? 소형으로 하면은? 뭐가 이러냐? 그럼 그럼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진짜야?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생각에는 저 이교도를 제거해달라는 녀석이 있는거 아냐 mpc가. 근데 그 mpc가 잘려나갔다는거 아냐 지금. 맵이 작아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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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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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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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c가 잘려나가서 열쇠를 못 받는다고? 참 verdad.sized Combination of wgw 살렌자 그런 경우ance한테 또 처음 보네. 너 왜 이렇게 약해졌냐 지나갑니다 아 진짜 아 잠깐만 야 그럼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거 이거? 맵 바꿔가지고 크기? 다시 만들어서? 야 그렇고만 안하고 말지 아니 아니 진짜야? 말도 안돼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럴것 같아 나랑 같은 사례가 하나 있어 일달 죽을 생각해 아 아 지친다 야 세진 다롭게 세네 블리펀블럭 같은 거 가져오지 마 오래화로 레시피 야 그냥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토템 아니야? 이게 토템인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게 토템인데 NPC가 없어 지금 NPC 못 본 거 있으면은 내가 못 본 NPC 여기 뜨거든요? 물음표라고? 못 봤다고? 뭐 NPC가 없어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NPC 없어 그냥 진짜 진짜 잘렸나 봐 아예 안 나왔나 봐 진짜 안 나왔나 본데? 진짜 안 나왔나 봐 이거 맞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그 괴물 그 던전 눈알 하나 이상했잖아 색깔 거기다 이거 꽂아놓는 거 같은데 야 뭐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내놔 cnb 잘렸나 봐 야 미쳤는데 이거? 이상하더라고 얘 왜 인사를 하나 했어 나도 이제 아 자 아 자 야 아 씨 잠깐만 야 어떻게 못 바꿔 설정 같은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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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내 것 내 것 템다 날라온 것 같은데 그 솔직히 금방 복구하는데 그런데 그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흐흐흐흐흐흫 너가 범인이구나 너가 범인이구나 너가 잘렸구나 너무 양심물이 없다 이 게임 진짜 진짜 세상상 맙소해 진짜 없었어 얘는 야 담벼 담벼 덤비라고 덤벼 야 이거 자동 저거 적용되네 가만히 있어도 골 때리네 몇 초기야 됐으니까 아이템 다 터진거야 뭐야 야 근데 제 골 때린다 이거 야 소로 하면은 또 이런 버거 걸릴 수 있는거 아니야 열쇠 모양있는 섬을 찾아서 계속 초기화 돌려야겠네 안되면은 내가 아마 mpg 놓친 것도 많이 있겠는데 이 정도거든 귀찮아서 자는걸로 했는데 낡은 무담을 뒤지라고? 아 나도 일단 얘네 죽이고 뒤지자 자 갑니다 그만 때리세요 어 진짜 잘린거네 더위가 없네 이거 어 너 진짜 상상도 못해다 진짜 맵이 작아서 잘려서 없다고? 야 나 이런건 또 처음 겪어보네 내가 온갖 버그란 버그 진짜 거의 버그 파인더인데 이거 세상에 맵이 잘려서 안나온다고? 이상하더라고 아니 남들 다 가졌다는데 나 없는거야 너희랑 너랑 교환할만한걸 구해오라는거 아니야 쟤 부안 잡았으니까 가자 크리스탈 유물 찾으라고? 여기 있는거네 여기가 작아서 잘린거네 원래 여기가 열려야되는건데 가면 돼 그냥? 약하네 갑자기 기어나오네 이거 아 피할때가 없었잖아요 피할때가 없었잖아요 아 왜 넌 집에서 사냐 무슨 크리스탈 절주 두루마리 크리스탈 절주 두루마리 이거구나 아 보자마자 던지는거 봐라 맞딜 넣어 그냥 별로 별것도 아닌게 자꾸 쏘고있어 짜증나게 구리기사 흉갑 구리기사 흉갑 가 필요없어 된거야 이제? 올라가면 돼? 더 좋은거같은데 낀거보다 더 좋은거같은데 낀거보다? 더 좋은거같은데 낀거보다? 아우 됐고 흙도 다 써간다 심지어 흙도 다 써간다 심지어 크리스탈 절주가 뭐야 크리스탈 절주라는 절주가 나가는거야 아니면 그냥 두루마리 자체가 저주받았다는거야 반대쪽에도 있나본데 이게 아닌가봐 나와봐 레시피같은게 자꾸 기어나와 생겨쓸려나? 생겨쓸려나? 뭐 있나보다 야 보스 있네 오징어가 있냐 보스 제거좀 하자 일단은 아 번개들 아 번개들 진짜 됐다 세다 뭔가 세보이니까 얘부터 제거하자 덤벼 별로 안세다? 분노 내방 분노하면 내방 어 이게 유물이야? 나 주세요 크리스탈 가면 크리스탈 가면 내가 내가 돌아왔다 크튼신 몰라 가자 빨리 나가보실까? 내가 돌아왔다 나약한 것들 그냥 나가면 안되나? 이동으로 아 귀찮게 다른데 갔다 가야되네 갈아달라면 걸어가자 어디였니? 나가는 데가 아 여기구나 이렇게 만들었어 헷갈리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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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 가자 내가 돌아왔어 내가 잠깐만 아직 안 돌아왔다 버려 안쓸꺼 내가 돌아왔다 야 어디갔니? 내가 돌아왔다 내가 간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그만 구를게 알았어 넌 얼간이가 아니었군요 완료 드디어 먹었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버릴 거 있니? 넌 얼간이가 아니었군요 완료 어 저주를 줄 수 있어? 데미지는 40이야? 어 이거 멋있다 이거 어 대형 블럭도 있어 빛나는 3 벌레소템의 복제품 저런거 저런거 복제는 왜 해놨냐? 자 저주가 그러면은 적은가 보다 크리스탈 저주 저게 스킬이고 가자 어 드디어 나갈 수 있네 아 야 근데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맵이 잘려서 안나올 수가 있냐 너무 충격적이다 야 앞으로도 그럴거라는게 너무 무섭다 야 어 자 확인좀 해보자 이거 좀 심지어 NPC가 그러면은 봐봐요 어 NPC가 그래 안나왔어 아예 어 맵이 잘려버리면은 맨 NPC가 없는것도 구분이 안돼 어 이거 물음표 여기 이 맵은 내가 못찾은거고 하나 맵이 잘려버리면은 이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어 야 그 다행인게 오히려 다행인게 야 메인이 잘렸으니까 내가 이걸 알았지? 만약 뭐 중요한거라서 뭐 진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 뭐 재료같은거 못 얻는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려버렸으면은 답 없었어 진짜로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못찾은 못찾은것도 아니고 없어서 아예 출력이 안되는거니까 이거 뭐냐 크리스마스구나 벌레가 어디였지? 저거였나? 원더랜드 갔잖아 저번에 무덜프 갔잖아 그만가는걸로 안가는걸로 어딨니 눈깔 콕! 어어 아 마이크좀 써뜨리겠습니다 너무 부담되게 있었네요 가자 탈출이야 웹이 이러냐? 설치 안되네? 클릭해도? 보스전인가봐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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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전인거야? 음 그렇구나 야 몰랐지 난 이것도 설치 안될거 아냐 가자 다 해치워버리겠다 어머냐 어머냐 사이즈준바람? 어떻게 때리는거야? 어 어 확인해본겁니다 안되는건 알았는데 혹시 몰라서 보기와 다르게 위를 걸을 수 있다던가 그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봤던거에요 도망가다보면 내려오겠지 뭐 자 뭐, 이게 패턴이야? 역시 유아용 게임이구만 어야어야어야어야야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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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쏜다 쏜다 면역인이? 두번이야 두번 두세번이네 그치 두번하고 후원한번하고 또있냐? 아 왜이렇게 벗을리니? 누워봐 아 저걸 죽여야지 눌나봐 없어졌는데? 아 학과에 가니까 없어졌는데? 아 그만 아 뒤를 더럽게 약한 주제에 귀찮게 하네 진짜 어 저거 저거 잡는게 맞네 자기 새끼를 잃어서 슬퍼서 쓰러졌나봐 개불쌍하네 아 너무 조금 때렸어 지나갑니다 여깄다 어어 진짜네 하필 거기 누운거니? 이거 허접하냐? 여기 소환하셨어요? 여기도 있네요 어 사리고대기 튼튼하다 아프지? 아 저기 하나 있네 아이 귀찮게 말이야 세마리나 소환했어 떨어져 떨어져 어디니? 아 뭐야 소환 또 한거야? 아이 귀찮은 녀석 이거 어 얘 약점이 있나봐 어 얘 이게 새끼가 아니라 어 저런건가봐 저 큰거 있죠 꿈틀거리 저기 애 꼬리인가봐 어 뭐 디자인적으로 그치 그치 꼬리네 아 꼬리네 꼬리를 때려야지 쓰러지는구나 새끼를 죽여 쓰러지는게 아니라 어 그렇네 약간 덩치가 뭔가 크다 했더니 이거 이거 이런거 때려줘야지 얘가 그렇네 아 귀여운 녀석 뭐 이름이 안 뜨더라고 나는 타겟팅이 잘못해서 안 뜨는 줄 알았지 벌써 죽었어? 도전 과제 해충 박멸 셋잡한거 보소 좀 심한거 아니냐 이거는 나름 보스인데 저 가운데 있는건 뭐야 아 애벌레 뭐에요 역겨워요 꺼지세요 다음 맵이다 아 유령 아직도 있니? 너가 길 군대 너 길 군번이 아닌거 같은데 지금은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뭐 어따 쓰는거니 장착한다고? 시범 지금 애벌레 이거 어 야 졸라진거로 졸라진거로 야 야 꺼져 너가 씨발 상상도 못했네 아니 귀엽게라도 만들던가 애들 애들 만화에 나오는 귀엽게 만들던가 졸라 징그럽게 만들어 놨어 일부러 라바 같은거면 버스 타면 나오는 그 대중교통의 강제 감상편인 라바 같은거면 이해하겠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줄 수 있어 정도가 있잖아 저거 어딨니? 숫돌 저기서 들어가 있어 이번에 철 나오는 거냐? 나올 것 같지? 아무래도? 오 새로운 맵인가 봐 어어 선물 있나요? 내일 준다고요? 꽤 많이 오랜만에 나 일주일 만에 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줘놓고서 내일 준대 드래곤 킨이 올 거야 우릴 도와줘 뭔 소리예요? 아 아 아 거절했구나 아 보통 수락이 왼쪽에 있으니까 착각했네요 뭔 레시피 준 거야? 선상의 대포 오 야 별게 다 있다 이걸로 대포로 드래곤 잡는 건가 봐 야 대박이다 어딨어 레시피 진짜 이걸로 잡는 거야? 만들어서? 야 개신기하다 뭐예요? 몬스터예요? 가면 쓰고 있네 뭐 거북이 대타 큰 거 있어 핫산이야 핫산 뭐 만들어달라고? 구리 활? 구라 활이라는 줄 알았네 해적도 있나봐 현상수배도 있어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 게임 미쳤는데? 아까 그 버그는 솔직히 멘탈을 깰 만했는데 게임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인정해 이거 뭐 하세요? 아 비성공이다 신기하네 비성공이네 아 됐고 일단 활이나 만들자 아 여기다가 나 집을 만들어야겠다 아 여기 새로운 맵으로 왔으니까 아 시약 어디서 끊었지? 아 시약 어디서 했죠? 어딘가에서 한 것 같은데 다 적밖에 없냐 어떡해 와 이거 진짜 뭐야 노래 평화로운 것 봐라? 어디서 들어본 듯한 노래야 이런 거 써도 되냐?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저기 있다 기억할 만한 데다 해놔야지 아 여기서 내가 시작을 했구나 아 여기다가 내가 집으로 짓자 음 이거야? 작업도 시작해 주고요 나 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지워버리면 되죠? 아 비닐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니? 만화재는 붙어있어 나 이거 할래 버려 그냥 귀찮아 천전만년 할 것도 아니고 게임 객체 회전 업그레이드 다른 건 작업대에서 짓는 거였나? 모루 용광로 용광로 두 개나 지었는데 다 못 찾으면 어떡하니 하나 나리에 빛나줘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이거 어디인지 까먹는다고 저러면은 필요 없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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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그렇지 뭐니 이거 여기서 짓는 건가? 어디서 짓는 거야? 제도 테이블을 짓는 건가? 제도 테이블을 짓는 거네 얼추 다 지워놔야 되네 그러면은 재단 재밌어 게임 주개가 필요하다 어디 주개 좀 만들어보실까? 10개 만들어 많이 쓸 것 같다 야 야 R9개기나 할 테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어 마잼망토가 파랑색이라서 마음에 드는데 나 파랑색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임? 해적의 탓? 어 이게 대포인가봐 와 뭐야 와 여기 뚫렸어 대박 한 번 더 해봐 재장전 하려면 뭘 해야 되나봐 그냥 안되죠 시험판이네 이게 아 구리활도 제작해야 되지 나 구리활도 주개 들어가잖아 잘 됐네 오 앱 좋다 이거 앱도 깔끔해 나름 문 부셔버릴까? 안 부서지니 이거? 됐다 야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만들면 되지 모루야 구리활이랬지? 구리활이랬지 구리활 구리활이 없네? 너 업그레이랬지 너 업그레이랬지 혹시? 모르트로? 아무리 봐도 모른데 여기에 활이 있니 혹시? 당연히 없겠지 구리활을 만들려면은 야 근데 구리티어잖아 구리티어 다 나와야지 나무활밖에 없어 그가 구리 활의 활 Heaven 구리티어장1 굴삭1 그래 구리 활의 없다고? 제가 공수 제작소 지워야 되나 보다 그런 거보네 이uf гов 공수 거니까? 어딨어? 나도 공수 거 쓸 수 있나? 게임 자료도 높을 것 같은데? 시원 여기 있네 이거 지어주는 거야? 그냥 구리화를 하면 되지? 어.. 저기 좀 특별한 건가 보다 포털 조각도 제한이 있네 만들어 놔야겠다 좋아 그리고 대포 하나 설치 대포 뭘로 짓지? 재단이었나? 재단 가구였나? 아 쟤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돼? 재단이 아니라? 아 귀찮네 이거 아 이거야? 아 착각했네 내가 재짜만 보고 한 끼에 보내버렸네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이런 거 안 쓸 거잖아 와.. 야 만화 물약 신 것 봐라? 이런 것도 안 써놔 저런 게 쓸 만큼 많이 쳐맞을 생각 없어 다 피할 거야 이제 포탄이구나 포탄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개 뜬금 없이 너가 이제 대포를 지어준다고? 아 너가 나무다리를 지어주는구나 재소 테이블 안 만들어서 못 구한 거구나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죄송 몰랐습니다 재소 테이블이 재단인 줄 알았어요 재짝 일레 같은 아 재.. 재까지 읽고 디그까지 봐서 뒤를 보지 않았어 죄송 동동 아 재포스에 딱 빨리만 넣어줘 대장 배치는 어따 하는지 모르겠.. 아 여기 나가자 너 말고 할 양꾸나 팔 써야지 정말 아름답군 저감치 3천 야.. 천이 나르다 죽는 급이 레벨업했어 뭐야? 아 데미지 위에다 배치하라고? 저기.. 저쪽이야? 사람 모양으로 돼있냐 왜 사람한테 가는 건가봐 저 사람을 일단 가보자 여기 뭐 하는지 이렇게 시파랗냐 아저씨 오오.. 포탄파로 포탄 50개 한적이네 하.. 그러하군 어 해적 닷을 달라고? 완료 겸치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mpc 이냐? 왜 너무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 놀랐어 난 재밌는 부분도 많고 내놓으세요 12개네 아 이렇게 먹었구나 내가 저번에 아 포탄이 없어서 재장전이 안된거네 그러면 어디서 뭐 대포 어디서 설치하라고? 어디서 뭐 대포 어디서 설치하라고? 어디서 설치하는 건데? 아무데나 배치하면 돼? 도와줘서 고마워 뭘 찾아주지 않을래 순무주스를 찾아달라고 땅을 파서? 순무주스를 찾아달라고 땅을 파서? 이렇게 땅 판다고 나오냐? 골 때리네 대포 좀 대포 어디있나요? 아 나 왜 이렇게 못 찾냐 아무데나 박아놓으면 되는거 아냐? 나 그러면은 저기에다 박아서 잡아볼래 봄같은 것들 여기다 일단 박아봐 박아봐 박았네? 벽 위에 놓으라고? 돌아오긴 하지? 깨지는거 아니지? 그렇지 벽 위? 벽 위라고 하니까 좀 막막한데 야 벽 위가 어딘데 그냥 그냥 위에다 박으면 되는거지 건물 위 같은 데다가 다 벽인데 여기 그냥 아무데나 벽 위에 박아버리면 돼? 여기다 박는거야? 같은 자리에 있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니? 오 이렇게? 오오 안 깨졌지? 또 다른 게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아니잖아 위치상 포탄도 만들어 봐야겠다 재밌다 이거 장전에서 한번에 사냥해보자 한번 포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지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한마리 잡아보고 내가 완력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자 성능이 어느정돈지 와봐 와봐 안고북 112 1 2 3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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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북이한테 쏴 보자 얘네한테 그냥 쏴 볼까? 너 일로 와봐 너한테 쏴 봐야겠어 야 야 그렇게 가면 내가 못 때리잖아 뭐 이 정도야? 음 그럭저럭이네 박아보자 빨리 이쪽쯤에 박고 재장전을 한 다음에 발사 한 번 더 발사 죽은거니? 반피당거야 반피? 아이고 오바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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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 건방제 이거 라온 안풀어지냐? 발사 아 더럽게 맞추기 힘드네 거북이 정도나 맞추겠는데 이거 나랑 좀 안 맞아 구멍이 뚫려있냐? 아 불이구나 아 아 발사 장전 해놨는데 대퍼를 주진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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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허브가 일로 와봐 뒤에 안들어가는데 얘? 왜 안들어가는데? 어 야 투까투까 당했어 아 뭐야 노잼이야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지 아 뭐 드래곤 한정인가 봐 뭐 쓰면 너무 센가? 그냥 안들어가 그러겠어 어디서 죽었냐 나 아 저기다 설치하는 거구나 대포를 설치하는 위치 알았는데 대포를 어디다 버렸냐 내가 어떻게 갖다 버린 거 같은데 대포를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구분이 안돼 나는 내 인생 최대 적은 야명증이야 어쩔 거야 이거 대포 돌려주세요 저기 있네 저 새끼 저기 지키고 있는 것 봐라 봐봐 야 잠깐만 너무 아프다 야 어어 야 대포 위에 서있는 것 봐 죽여버릴까 그냥? 아 여기가 더 위험하네 숨깨진 뭐 없냐? 집 밖에 없어 야 오 반응 빠르다 일어나 개 쓸모없는 데프 나와 바로 앞에서 쟤 대기하고 있는 걸 내가 그걸 못 봐가지고 어디 설치하냐고 그랬단 말이야 너무 심한걸 나 오늘 오늘 맛이 갔는데 나 어제도 맛이 가서 오늘 잘해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알코올 중독자 술 끊는 것 마냥 또 말아먹은 거야? 아니 아깐 안 보였어 내 눈에는 내 눈에는 저 대포를 감지하지 못했어 시끄러 거북이한테 안 통했는데 완벽하게 위치를 맞춰야 되나봐 못난이들 조준해서 해체 보세요 끼워 야 장난하냐? 안 죽잖아 맞추기 너무 힘든가 봐 뱌 야 그쪽으로 그래서 또 말아먹은 거 나중에 한번 뱁 뱁 내 대폰 너 가져라 나 대폰 안 쓸래 귀찮아 아 나중에 뭔가 필요할 것 같아 드래곤 잡으라 그럴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창고에 넣어놓자 너 주는 건 너무 아깝다 야 넣었다 위에한테 주는 거는 아 여기서 그냥 붙여놔야 되나봐 비어놨는데 아이씨 근데 가져 그냥 가져가 얼마 안 걸리면 안 되는데 어딨어? 시간 아까우니까 걸어놓자 4개밖에 못 만드네 좀 위투비투비한데 그러면 순무주스를 찾아가라고? 순무주스 찾아가야 돼? 내 생각에 이번 보스가 드래곤이지 않을까 근데 드래곤 버스가 드래곤이면 벌써 저거 노걸이를 깐단 말이야? 어찌 됐건 드래곤이 있다는 것만큼은 이해할 것 같네요 이거 이걸 터뜨리는 건가 봐 한번 때려보자 별로 안 아파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포탈라이스 포탈라이스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오늘 약간 썸네일 가격이 안 나오는데 벌레 잡은 걸로 각지 찍지 뭐 어 이제 가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너 언제 맞아가지고 날 때리고 있냐 에베럴드 앵무잖아 내가 강력하다고 그랬던 드래곤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뻘짓했는데 뻘짓했다기 보다는 솔직히 버그였죠 버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후반에 대포 위치 못 찾는 건 인정하는데 어흠흠 좀 억울하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이 앞마당에서 종료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입니다